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네요. 혜인입니다. 아유, 정말.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어그때 해주시는 헤드셋이 지금. 어그때 해주시는 헤드셋이 지금. 어휴, 헤드셋이 너무 좋아가지고. 그게 뭐야, 나 모르겠네. 아, 정말. 진짜 몰라, 그래도. 미단들 좀. 나 모르겠네. 저 진짜 좋아하는 분. 아, 감사해요. 케리 씨 덕분에 이제 제가 텐이 됐습니다. 아, 항상 저희는 중기실을 기다리고 있어요. 오고, 오고. 맞아요, 애니깐. 진짜요? 아, 제가 훨씬 더 기원을 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 네.